아 이재명이 참 본전이 이렇게 드러나는데도 이걸 처리를 못하네요 이제는 하다하다 이런 짓까지 하네요 연금개혁에 대해서 21대 마지막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처리하자 이거 처리해 줄 테니 윤석열 대통령과 영수회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야 영수회담이 무슨 동네 무슨 맛집이냐 영수가 박영수냐 김영수냐 이영수냐 영수회담이 네 집 개이름이냐 아니 처리하면 되잖아 국회에서 왜냐하면 이게 처리가 간단한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다 됐어요 여야가 보험료의율 올리는 거를 9%에서 13%로 올리는데 이건 여야가 합의했어요 이거 합의하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 소득대체율을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45%를 주장해요 그러니까 불과 2%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래 좋다 그럼 중간에서 44%에서 하자 협상안을 또 제시했어요 그거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받고 그 1% 차이인데 이거를 안 받고 영수회담 하자요 그러면 합의해 준다고 야 이거 심장이 멎을 것 같으니 야 이 도둑 아니 이게 이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영수회담 했는데 자기 감옥 안 보내는 거 약속 안 했다는 거야 이번에 이거 합의해 줄 테니까 나 감옥 안 보내는 거 약속해라 이 얘기예요 그 얘기를 입으로는 얘기 못하니까 기자들도 다 있고 얘기 못하잖아요 참모들도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아니 43% 국민의힘 소득대체율 민주당 45% 도킹 개끼니야 그래서 그래 중간에 44%로 하자 그러면 콜 하고 끝나는 거예요 합의 다 됐어요 그런데 합의해 줄 테니 영수회담 하자 그러면서 내놓는 얘기가 오늘 내놓은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입장문을 올렸는데 아 참 심보가 참 더티하다 이렇게 썼어요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날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할 수 있다 처리될 수 있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 이러면서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수기를 통해서 17년 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지입으로도 개혁안 합의를 이뤄냈다고 지입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국회가 또다시 국회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공전하는데 43% 대 45% 중간에 44%로 하면 됐는데 누구 때문에 공전하는데 당신 때문에 공전하잖아 근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구 때문에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너 때문에 그렇잖아 그런데 야 이렇게 뒤집어 쉬구나 하기가 대장동도 윤석열 게이트라고 그랬고 뭐 이러니 뭐 그러면서 이럽니다 만일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세월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세대의 부담은 그만큼 늘어난다 내가 할 소리 국민이 할 소리야 너한테 나 이렇게 야 이거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이거 병 아닙니까 국민을 뭐 아주 개 돼지고 알아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천치 바보인 줄 알아요 누구 때문에 이게 허송세월 했는데 누구 때문에 연금개혁안이 처리되지 않았는데 누구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늘어난 건데 이렇게 뒤집어 씌우기 하면은 이게 통할 줄 아냐? 와 어마어마하다 합의 다 이뤘어요 국민의힘이 다 양보해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다 양보해 줬어 소득대체율도 다 양보해 줘서 지네가 45% 주장하는 거 그냥 다 양보해 줘서 그래 44%까지 해 줄게 이랬는데 이제는 합의 안 하면 안 되게끔 됐거든요 이제 다 양보해 줬는데 합의 안 하면 완전히 이재명이가 돗바가지 쓰는 거야 국민의힘이 양보할 때도 다 했어 근데 이제 와서 영수회담하자 그러면 합의해 줄게 이야 미치겠다 이 도둑놈들 도둑심뽀지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서요 이래요 원래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건 국회에서 처리할 일이니까 그래서 하도 할 대로 정부는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연금개혁은 그러면 22대 국회로 넘기고 자기 당신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 이제 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재명이가 이제 급했거든 22대로 넘긴 되니까 그러니까 욕을 지가 먹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지 욕 안 먹으려고 그러면 합의해 주면 되잖아요 영수회담해 그럼 합의해 줄게 나 감옥에 넣지 마 그럼 합의해 줄게 그러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다 아니 나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야 당신이 할 소리는 아니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인데 당신은 당신의 사적인 이 감옥 안 가는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땡강을 놓고 있는데 어디다 대고 이런 소리를 합니까 야 그러면 이 민주당 놈들 하는 거 보세요 김성주가 연금개혁 특위의 야당 간사인데 기자회견 열어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국민의 노후를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비난받아 왔지만 이번 연금개혁에서 극적으로 타협함으로써 국회의 존재 이유와 정치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할 수 있게 해달라 네가 하면 돼 너네들이 45% 주장했잖아 44%까지 왔어 하면 돼 왜 안 하냐 그래 놓고서 최악의 국회로 비난받아 온 건 또 인정하네 그런데 극적으로 타협함으로써 국회 마지막 체면 치료하자는데 왜 안 해 이재명이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영수회담 하면 내가 타결 볼 테니까 타협 보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그치? 얘기해 봐 그치? 그러면 국힘도 전략이 없어요 44%까지 양보했잖아 1% 더 양보해 그냥 끝내봐 영수회담 얘기도 못 나오게 알았어 당신들이 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그 대신 국가재정 이거 당신들 책임지고 국민 45% 이거 보험대체율 한 거 국민들 얼마나 부담되겠냐 소득대체율 이것도 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에 임해주세요 하고 알았습니다 아주 100% 양보할게요 그냥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 1% 남은 거 가지고 그렇지 주접 떨지도 말고 국힘당도 똑같아 왜 말려 들어가냐 이재명이 영수회담 얘기가 나오게 왜 말려 들어가 영수회담 이걸로 받아주시면 안 됩니다 영수회담이 박영수예요? 박영수 처리예요? 어떻게 됐어요 진짜? 영수회담 박영수야? 박영수나 처리해야지 무슨 영수회담 지난번에 말렸잖아요 이거 F용지 몇 장 읽었어? 그때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놓고 기자들 나가지 못하게 잡아놓고 이번에 영수회담 하면 또 뻔해 한 20장 또 읽습니다 기자들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 할 말 다 하고 자기는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국정을 자기가 책임지는 자세로 다 할 말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받아주는 사람이고 나는 이게 다 이렇게 책임을 다한 사람이고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아니 합의가 다 된 거야 합의 다 된 거를 이렇게 영수회담이라는 걸로 야 45%나 44%나 이 도둑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에 놀아나는 민주당 의원들 이제 공천도 필요 없잖아 금배치 달았잖아 당선자들 낙선자들도 이제 끝났잖아 이거 왜 이재명한테 끌려가니? 바보들 아니야? 이재명이를 생각 좀 해봐 사법 처리를 받게 만들어야 당신들도 당당해 이재명이 없으면 금배치가 떨어지냐? 안 떨어져 아 부정선거 수사 들어가면 떨어지는구나 아 부정선거 수사 못 들어가게 하려면 깡당하고 있는 이재명 이외에는 없어 그래야 금배치 안 떨어지네? 그래서 그런 거야? 아 그거야? 아 내가 거기까지는 몰랐지 그건 내 이해 못했다 아 금배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방탄으로 사용하는구나 너들이 이재명만큼 독하게 우기면서 거짓말로 이렇게 싸울 사람 없지 부정선거 수사 못하게 그래서 영수회담도 그거 얘기하는 거냐? 부정선거 절대 수사 못하게 하고 이재명 감옥에 안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 협조하게 해주겠다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님 영수회담 안 받으시겠죠? 받으면 우파 지지들은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좌파에서 지지 얻으시겠어요? 우파에서 지지 얻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죠? 지지율 올리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재명 감옥에 보내거나 부정선거 수사에서 300명 금배치 날리거나 둘 다 다 용기는 필요하죠 그런 용기도 못 내실 거면 죄송합니다만 통수권자로서 글쎄요 우리가 언제까지 지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지하잖아요 앞으로도 지지하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잖아요 이제나 저제나 이재명 문재인 감옥에 보내는 거 이제나 저제나 부정선거 이제나 저제나 수사 들어가는 거 근데 계속 이제는 결단해주세요 그래도 믿어봅니다 주변에서 그래도 믿지 말랬는데 그래도 저는 믿어볼게요 주변에서 이제 지지하지 말래요 믿지 말래요 이제 속지 말래요 댓글도 그런 댓글 많고요 제 주변에 만난 사람도 그래요 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면서 이렇게 막 외쳐되고 목까지 쉬면서 이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는 야 봉규야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미국 와 편히 살아 이제 나이도 그만큼 먹었는데 왜 그렇게 고생하냐 우리 친구가 그래요 임성진이라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친구 걔 말고도 여기저기서 그래요 저는 끝까지 싸우는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응원할게요 끝까지 좀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이제 부탁하는 것도 지친다 이제 힘 빼지 마시고요 딱 외통수 두 개예요 이재명 감옥에 빨리 잡아 쳐놓는 거 부정선거 수사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끝나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둘 다 다 하면 영웅되고 지지율 그러면 말이야 셀 수 없을 만큼 올라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본인도 아실텐데 용기죠 용기 사나이 용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